오늘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65살 조모씨가 운전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57살 장모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. 경찰은 오토바이 동호인 20여 명과 함께 이동하던 조씨가 신호를 어기고 일행을 따라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